안녕하세요 한나티비 한나입니다 제가 요즘에 한복만 입고 이렇게 유튜브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오늘은 이렇게 원피스도 좀 입어봤어요 화사하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할 이야기는 정보를 같이 공유해보자 이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몰랐던 일본 제품을 제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자료들을 좀 모으는 와중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에 있는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이게 일본 거였단 말이야? 소름 약간 좀 소름끼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사라 마라 제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제품을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일본 제품은 딱 티가 나는 게 있죠 이름이 일본어라던가 자동차, 혼다, 도요타, 렉서스 이런 건 일본 제품이니까 당연히 아실 거고 편의점에서 맥주 맥주를 한창 우리가 4캔에 만 원 이렇게 파는 것 때문에 일본 맥주를 많이 먹었죠 솔직히 그래요 아사이 저도 아사이 예전에 먹었어요 맛있어요 아사이 근데 저도 안 먹고 있습니다 아사이, 기린, 이치방시보리 뭐 이런 거 사뽀로 모두 일본 건 건 아실 겁니다 일본어로 써 있으니까 그런데요 맥주 중에서도 일본어로 써 있지 않은데도 일본 제품인 게 있었습니다 요즘에 선전 되게 많이 하는 뭐 이런 거 아사이도 그렇긴 한데요 여기 끝에서 두 번째 필스노우르켈 이거 요즘 선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필스노우르켈은 대표적인 이런 뭐랄까, 라거 맥주? 뭐 이런 걸로 유명한 필스노우르켈 이것도 일본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흑맥주를 되게 좋아하는데 흑맥주 중에서 코젤 맥주 되게 좋아했거든요 코젤하고 필스노우르켈이 원래 체코 맥주 회사인데 아사이에서 인수를 했대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 겁니다 몰랐어 어쨌든 코젤하고 필스노우르켈도 일본 제품이라는 거 뭐 KGB도 그렇다고 합니다 정말 되게 많아서 제가 그래서 이걸로 쫙 뽑아봤는데 이 일본 거가 맥주 종류가요 필스노우르켈 아사이 아사이 드라이 블랙 산토리 프리미엄 몰추 사포로 프리미엄 에비스 프리미엄 아사이 프라임 리치 코젤 KGB 맥주 이게 모두 일본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필스노우르켈라고 코젤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외로 많다라는 거 일단 맥주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음료 부분을 더 얘기를 하자면 동아오츠카 동아제약이 일본과 제약을 많이 제휴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오키나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오키나와에서 바카스를 딱 사먹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랑 바카스 디자인이 똑같아요 일본이 사실 제약회사에서 되게 앞서간 기술이 많습니다 일본이 약이 잘 들어요 그래요 저도 카베진 먹었어요 양배추 저 위험이 약간 있어서 카베진을 먹고 소화 안될 때 카베진 많이 먹었었거든요 오늘 무슨 고해성사 방송 고해성사 방송인가요 어쨌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카베진을 사지 않습니다 어쨌든 있었는데 일본 제약 중에서 동아오츠카랑 이렇게 교류를 해서 제품이 다 그 제품들이 일본의 50% 돈이 가는 그런 50% 지분을 갖고 있는 것들이죠 동아오츠카 중에서 여러분들 제일 유명한 거는 오로나미씨 오로나미씨 엄청 선전으로 흥행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먹지 않았습니까 데미소다 아 나 데미소다 애플 좋아했는데 제 사주의 방송입니다 나 오늘 고백의 날인가요 데미소다 그뿐만이 아니라 포카르수에이트 제 숙취 음료인데 제 술 마신 다음날은 꼭 포카르수에트를 먹어야 되고 네 개토레로 바꿀게요 포카르수에이트 데미소다 뭐 이거 말고도요 나랑드사이다 이거는 잘 안 팔아서 안 먹어봤어요 오란시 대자와 밀크티 뭐 하이브 미니 이런 게 동아오츠카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 데미소다 몰랐어 아 나 진짜 데미소다가요 무슨 도시락 사면은 공짜로 많이 주고 그랬었는데 아 일본 제품 이쪽이 되게 마케팅을 잘해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음료에 대해서 쫙 둘러봤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보여드리면 놀랄걸요 이거 도울 이거 스위트유 바나나 딸 저기 저기 통조림 파인애플 통조림 이거 미국 거잖아 이거 디올이 디올이 이 도울이 다국적 기업 되게 유명한 통조림 회사거든요 이거 언제부터 일본 거 된 거야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 도울이 왜 일본 거냐면요 2013년에 일본 종합상사인 이토추사에게 이게 인수됐대요 그래서 이게 미국 게 아니래요 일본 거래요 도울이 일본 거였어 어쩐지 도울이 마케팅 요즘 되게 많이 하더라 막 그런 시식도 많이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스미호르사에서 또 이렇게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수강 시리즈 아 나 감수강 바나나 많이 먹었는데 여기 이 바나나가 달고 맛있거든요 감수강도 스미호르사라는 일본 브랜드라고 합니다 우리 농산물에서도 일본 브랜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감수강 와 이름 진짜 토산물처럼 우리나라 것처럼 만들어놓고 어쨌든 감수강 도울이 일본 브랜드라는 거 인수했어요 이 부분에서 되게 깜짝 놀랐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 키캣 이런 것도 그냥 왠지 외국 거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가면 키캣이 종류별로 녹차 키캣, 무슨 키캣, 도쿄바나나 키캣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키캣 회사가 일본에 있기 때문입니다 키캣이요 넷슬레에서 생산하는 이 키캣도 일본의 제조공장이 되게 많고 특히 중요한 건 이 키캣의 제조공장이 일본 후쿠시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제조공장이 있다는 게 소름 끼치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먹는 키캣 지금 후쿠시마와 관련 있는 그런 위치의 제조공장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는 키캣을 사주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불안한 거는 좀 멀리 해야겠죠? 어... 아무튼 키캣도 저는 되게 의외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온 코리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이거 솔직히 제 세탁실에 이거 있어요 아! 비트! 때가 쑥 비트! 이게 왜 일본 거였던 거야? 와 그... 저는 사실 이 비트가 어디 제품인지 그냥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샀어요 비트 드럼용 제가 사용했거든요 제가 주로 세제를 비트 사용하거나 왠지 때가 쏙 빠질 것 같은 느낌이라도 선전에 낚여서 비트 많이 썼었고 그리고 비트 아니면 요즘에 저거 쓰고 있어요 외국 거 아... 저기 김남주씨가 선전하는 거 근데 비트가 지금 있거든요 하나? 이게 라이온 코리아... 라이온 코리아라고 써도 난 코리아인 줄 알았잖아요 외국 거인 줄 알았어요 그냥 저는 유니레버 같은 그런 거 라이온 코리아가요 원래 CJ랑 이렇게 CJ제일자당을 합작을 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일본 법인 라이온 코퍼레이션이 지금 100%를 갖고 있고 우리가 비트를 사면 일본한테 100% 돈이 들어가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이온 코리아에서 비트 말고도 이거가 제일 놀랬어요 저는 제가 준비한 과정에 이게 제일 소름이에요 저희 집 화장실에 있습니다 아이 깨끗해 아이 깨끗해 이거 막 원플러스 원 되게 많이 하고 되게 마케팅 막 저기 마트 가면은 맨날 이렇게 많이 팔거든요 아이 깨끗해 중에서도 약간 베이비 파우더 향이 나는 순이 있어요 아이 깨끗해 순 그게 제 최애 손 세종제거든요 아... 아이 깨끗해 이거 왜 일본 거야? 아 진짜... 누가 봐도 아이 깨끗해 우리나라 거 같지 않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진짜 아이 깨끗해는 진짜 지금 배신감이 엄청 들어요 아... 주방에 하나, 화장실에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쓰는 것까지만 쓰고 이거 이거 대체 뭘 해야 되죠? 비누로 손 씻을게요 그냥 어쨌든 아이 깨끗해는 비트 이 라이온 코리아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본 거라는 거 여기서 진짜 소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LG가 유니참 제품하고 같이 LG 유니참이라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LG가 일본 유니참하고 이렇게 같이 뭐라고 합작을 한다고 해야 되나? 뭐 라이센스를 빌리던지 합작을 한다든지 콜라보를 한다든지 이런 게 많은데 이 LG 유니참이 일본에서 수입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LG 유니참 제품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LG 쪽에서 공고를 올린 게 왜냐면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G 유니참 제품 중에서 이것도 제가 사용했던 게 많이 있었어요 바디키트 LG 유니참 제품이고요 그리고 아이들 마미포코 이것도 LG 유니참 제품이었습니다 마미포코가 좀 저렴하게 파는 기저귀라고 해요 그리고 일본 원전 사태에 터졌을 때 군 기저귀 군은 쿤 기저귀에서 누가 봐도 일본 제품이 써있고 쿤 기저귀는 일본 제품이라는 거 많은 엄마들이 알았는데 마미포코는 아마 모르지 않았을까 왜냐면 여기 LG 유니참이 써있으니까 아 LG 제품이구나 저도 이거 마미포코 그냥 국산인 줄 알았었어요 바디피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소피라고 써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썼어요 네 LG 유니참 일본 제품입니다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제품이라는 거 이것도 진짜 의외였어요 어쨌든 바디피트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3M에서도 또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3M은 워낙 외국 제품으로 유명한데요 3M 제품 중에서도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쓰여있는 제품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3M이 되게 다양해요 3M은요 문풍지부터 해가지고 뭐 요러한 접착제 그리고 남자분들 그 썬팅지 그런 되게 다양한 제품이 3M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가 메이드 인 제품으로 일본에서 제조공장을 갖고 있는 제품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3M도 메이드 인 어디 건지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진짜 되게 여러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런거는 뭐 키티는 당연히 아실거고 키티의 모든 제품 산리오 제품 그리고 요즘도 유행을 하고 있는 이 아이 시바견 이 시바견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여기 티카드하고 시루엔마루하고 이렇게 콜라보를 했잖아요 시루엔마루도 일본 캐릭터 회사입니다 산리오도 그렇고 시루엔마루도 그렇고 이 시바견도 저도 치아 케이스가 하나 있거든요 사은품으로 받은거 이 시바견도 어쨌든 일본꺼라는거 아이씨 귀엽잖아 어우 짜증나 저도 키티 좋아했었거든요 아 왜 나 왜 이렇게 다 일본 제품 매니아죠? 진짜 몰랐는데 그리고 제가 뭐 예전에 정말 제가 몰랐던 제품이 있었어요 그 하트노양의 메이크업 그거를 제가 예전에 무슨 크리에이터 페스티벨 같은데 갔는데 되게 성공하셨던 크리에이터 분이 아주 무심하게 그 브랜드에 그 스니커즈를 신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에요 그래서 저도 내가 구독자 10만이 되면 나도 저 스니커즈 사야지 하고 구독자 10만이 됐을 때 꼼데가르송을 스니커즈를 하나 샀습니다 18만원 정도에 제가 처음으로 산 비싼 운동화였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맹세코 진짜 부모님 걸고 맹세코 꼼데가르송 이래서 누가 봐도 프랑스코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 메이커인줄 알았어 꼼데가르송 그래서 당연히 프랑스코인줄 알고 제가 그거를 일본권인줄 알았으면 그거를 신고 제가 임시정부를 갖겠습니까? 무식이 제죠?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생활한복 입고 임시정부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이걸 오지게 먹었어요 어떻게 일본 운동화를 신고 임시정부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냐고 그래서 꼼데가르송 프랑스코 아니에요? 일본 거라는 거에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래도 제가 검색을 해보고 알아보니까 1970년도에 만들어진 프랑스 디자이너랑 이렇게 콜라보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이름이 꼼데가르송인거고 일본 회사는 맞는데 다행히 전범기업은 아니어서 그래도 전범기업은 아니어서 다행이다 하면서 정말 몰랐다 이러면서 어쨌든 그 게시물을 내렸었거든요 어쨌든 꼼데가르송도 일본 제품이긴 합니다 처음으로 산 비싼 브랜드의 운동화가 꼼데가르송이라는 정말 전 프랑스코인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구몬학습도 일본의 회사를 두고 있대요 구몬이? 빨간펜이? 그것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 구몬이 일본의 회사를 두고 있는거지? 어쨌든 그것도 일본 거고 아무튼 다양하게 제가 좀 알아본 것 중에 다양하게 한국 이름을 쓰고 있지만 일본 회사 50%가 일본한테 돈이 들어간다는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요즘 롯데도 조금 막 이야기가 많죠 나머지는 거의 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 갸스비는 누가 봐도 좀 일본 거인 거 아시죠? 남자분들 많이 쓰는 헤어왁스 갸스비도 일본 거고 그리고 우로우스도 일본 건 거 다 아시죠? 어쨌든 뭐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거는 다 일본 거인 줄 아시겠지만 제가 아마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 오늘 깜짝깜짝 놀란 거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 하나 더 있네요 주방용품 수미카마 이거 되게 인기있는 칼이야 내 친구들도 이 칼 쓰는 데 되게 많아요 이 칼이 되게 강해요 칼날이 잘 안 나가는 걸로 유명한 수미카마 이것도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합니다 수미카마 일본어네 어쨌든 진짜 많습니다 저도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소개한 이것들 중에 50%가 저희 집에 곳곳에 있어요 뭐 있는 거 지금 막 다 불태워버리라고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 있는 건 써야죠 뭐 그걸 버리기에는 좀 근데 앞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하지만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제품도 일본 거였다 우리 생활 깊숙이 일본 제품이 정말 많이 침주되어 있구나 우리의 이런 경제 생활 안에 일본 제품이 정말 많았구나 사실 그 전에는 뭐 일본 거 사용한다고 그거로 뭐 친일이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게 일본과 이런 식의 틀어진 상황에서 불매운동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알긴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거고 정말 여러분한테 뭐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정보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에는 소비자들이 호구가 아니잖아요 소비자들이 막 제품을 어떤 제품인지 이게 GMO식품인지 유예식품이 있는지 방부제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리뷰를 따져보고 정말 제품의 성분을 하나하나 화장품까지 성분까지 다 따져가면서 진짜 사용하는 스마트 컨슈머 세대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요즘에 갓두기 갓두기 하는 게 그 기업의 인성까지 우리가 좀 보잖아요 기업이 갑질을 했다던가 기업이 비인격적인 행동을 했다던가 그러면 불매를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그런 소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소비를 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일본 제품인지 아닌지 후쿠시마에서 가까운 곳에서 제조공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는 알아야 된다는 생각에 오늘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소개한 거 말고도 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이것도 일본 제품이에요 몰랐죠 이런 것들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 아이 깨끗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라 거품 팡팡 나와서 이렇게 애기 냄새 나는 그 냄새가 너무 좋았었거든요 아이 깨끗해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좋은 거 추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고 알려드렸고요 제가 모르는 제품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컨텐츠 들고 찾아뵐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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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